대전시립미술관이 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색다른 즐거움, 열린미술관으로 안내합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장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이 오는 12월 6일까지 2020 열린미술관 저편의 미래 해설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엑스포 93개최 기념전 미래 저편의 출품작들로 구성했으며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또한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옆 소나무 테라스와 야외 조각공원에 설치돼 가볍게 산책을 즐기며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오랜 프로젝트인 열린미술관은 야외 전시 특성상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